2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묶여있던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고향 연장 사업과 검단 연장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건데요. 인천시와 김포시, 고향시는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정역에서 검단 불로지구까지 세계 역사를 짓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 지난 2019년 9월 예타에 착수했지만 경제성 부족 문제로 2년 넘게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단 연장 사업이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인천 2호선 고향 연장 사업에 검단 연장 노선을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토부는 검단 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 2호선 고향 연장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향 연장 사업은 2호선 독정역에서 갈라져 경기도 고양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노선과 고향 연장 사업을 통합 추진하면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인천시는 경기도와 김포시, 고향시와 인천 2호선 고향 연장 사업의 공동 추진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용역은 김포시가 주관하고 용역비는 거리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 2월에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